자 시작하자 퓨즈를 구하기 위해서 조심조심 자 여기에 퓨즈인거 같은데 잡으면 얘가 일어날거 같은데 안일어나네 퓨즈하나 보였어요 아 배터리네 퓨즈가 아니라 퓨즈 배터리였어요 배터리 건너 뒤에 자 퓨즈 무섭잖아 쟤 어떡해 퓨즈 저게 표주같은데 프레이 포 어 나를 잘 못보는거 같은데 지금 저거 집으면 막 쫓아오는거 아니야?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las 자 쟈 하 쟈 rijk 죠 Syl 쟈 숨는거 같은데 저게 더 가까이 가야돼? 날 못보는거에요 지금 날 못보는거에요 왜냐면 이렇게 어둡기때문에 저쪽에 있으면 지금 나가기가 참 애매한데 저쪽으로 가봐 참 애매하거든요 지금 나가기가 한바퀴 돌아서 가야될거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바퀴 돌아서 가죠 안전하게 안전하게요 이 빛있는곳은 피해야돼요 지금 빛있는곳 해골이요? 아니 그런건 없을텐데 조심해서 가죠 자 퓨즈 하나를 얻었어요 퓨즈 하나를 얻었어요 퓨즈 하나를 얻었고요 퓨즈 하나를 얻었고요 이쪽에도 하나가 있을거 같은데 천천히 가죠 저장하는것도 따로 없어서 저장할수 없다는것도 또 하나의 공포감으로 공포요소로 비치는거같아 저거 퓨즈인가 건전지인가 모르겠는데 건전지나요? 건전지 두개 쟤가 나왔네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뭐라고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는데 이니비트 더 뭐라고 적어놨거지 뭐라고 적어놨거지 일단 여기에도 퓨즈가 하나 있을거 같아요 일단 여기에도 퓨즈가 하나 있을거 같아요 퓨즈가 총 3개 구하는거기 때문에 퓨즈가 총 3개 구하는거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가요 조심해요 저기 있죠 퓨즈 달려다녀 이것만 집으면 어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쟤네들이 더 조심해야 돼 제가 두 개 얻었어요 표시를 나머지 하나를 더 구해야 되는데 일단 무사히 여길 나가야겠죠 여기가 얘가 여기서 막 오래 안 있어요 나가다가 그래서 들킬거야 아마 배철 여기 여기까지만 가면 돼 여기까지만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쟤가 지나가는 거 보고 여기만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만 소리로 듣죠 지금 건전지가 살짝 간당 간당하네 온다 온다 저쪽은 아니에요 저기는 다 구했어 저기서 구했고 건전지 바꾸고 건전지 바꾸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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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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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부셨는데 이쪽까지 왔다갔다 버리겠니 이쪽까지 왔다갔다 버리겠니 여기가 지금 퓨즈방이죠 잠깐만 저기서 세 개를 다 구해야 된다는 소린데 제가 지금 두 개 구했거든요 와 여기까지 온다 아 저쪽이 하나 더 있나보구나 제가 저쪽으로 간거 보니까 저쪽이 하나 더 있나봐요 이쪽 이쪽으로 넘어가서 일단 제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가면 왔다갔다 거리니까 그게 기네 기비네이션이라고 귀신이 가는 곳에 답이 있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일단 두 개 다 하구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올 것 같은데 저긴데 저쪽이 있어요 저 끝에 여기 올 것 같은데 오고 다시 나가면 그때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얘 올 거야 분명히 안 오는데 아 이게 또 들키면 또 숨어야 되는 게 숨어야 되는 게 좀 짜증 나거든요 안 들키는 게 중요해 잠입 액션이죠 잠입 액션 건전지 말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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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에 나오자 웃음 헉 에이, 들켰어요. 간거 같은데? 다시 처음부터 해야돼 저기 저기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한번 왔다갔다 거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들키면 뭐 대형수단이 없기 때문에 총도 안갖고 오냐 이런 무서운 대형인데 그쵸? 하긴 총은 소리가 나니까 이게 빨리 지나가라 왜 안 지나가? 아직 지키고 있는건 아니겠지? 지키고 있으면 안되는데 너무 꼬이는데 지나갈 때가 됐는데 지금 안가고 있어 깼다 아따 겁나게 오래 걸리네 저기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다시 가면 걔가 나 이쪽으로 가서 재빨리 짓고 빨리 오죠 시간이 될 것 같애 빨리 짓고 오면 될 것 같애 아까 거기 아무도 없었거든 내가 볼 땐 건전지도 별로 없고 한번 도박을 걸어보자 한 번 도박을 걸어보자 한 번 도박을 걸어보자 한 번 도박을 걸어보자 한 번 도박을 걸어보자 됐죠? 빨로 짓고 오면 될 것 같애 빨로 짓고 오면 될 것 같애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여기서 기다릴까? 어? 그래도 한 번 걸어보자 이제 건전지가 하나도 없어 이거 걸어가네 너 뛰어 아 저기서 왔다 갔다 그리네 타임 맞추기 어렵게 일단 뛴다 어 어 이런 재기를 큰일 났는데 밑으로 떨어졌는데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죠 밑으로 가야되는데 가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가는 데가 있었나 없는데 여기 양쪽 다 막혀있고 내가 이쪽으로 갔었나 건전지도 없어요 다시 얘가 이쪽으로 가면 뭐 뭔 소리야 배터리가 없어. 조금씩 조금씩 써야돼. 온다. 이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밝은 데로 가기가 싫다. 어? 배터리다.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는데. 이 밑에까지 떨어진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 왠지 되돌아가는 것 같은데. 소리가. 어? 저기 뭔가 있네. 배터리인 것 같은데. 배터리. 배터리. 어? 나 걸렸나? 뭐 이것도 못 지나가? 야 씨 이것도 못 지나가? 아니. 됐다 씨. 어이구. 쟤는 저쪽을 보고 있어서 다행인데. 뭐 땐 여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잠깐 이해를 해보면. 어. 뭘 이해를 하냐면. 내가 아까 방을 떨어뜨린 위치. 내가 아까 방을 떨어뜨린 위치. 그게. 정확하게 어디지? 이쪽이였죠? 이쪽. 이쪽. 이쪽이였지. 이쪽이었지. 이쪽이었지. 그치? 이쪽이었지? 그러면 여기 밑에니까 이쪽인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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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같은데 여기로 들어갈 방법이 없나?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뭔 소리야 아 이걸 이쪽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밑인가? 어 어 여기 아니야 이쪽이잖아 반대편으로 들어간 데가 있나? 여기 지금 잠겨 여기 못 가고 분명히 저쪽인데 이쪽인데 유리창 유리창도 못 깨요 바보 같아서 아 아 이거 참 아이고 어씨씨 깜짝 놀랐는데 내가 그림자 보고 놀랐어 키가 필요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데가 있나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데가 있나 혹시 이걸 밀 수 있나 못 미나 아 이거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씨 이거는 이것도 안 돼요 여기서 내려가는 곳이 없는데 여기는 그 자식이 왔다갔다 거리는 곳이고 여기는 그 자식이 왔다갔다 거리는 곳이고 저기였잖아 여기였죠 여기 여기 아래니까 여긴데 헉 잘 기억을 해봐 여기야 이쪽 이쪽 아래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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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러네 여기 아래가 맞겠네 며 아래가 맞겠네 여기가 맞겠네 여기가 여기가 마지막 건전지인데? 여기에 뭐 떨어질 만한 구멍이 없는데 얘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벽면에도 뭐 이렇게 뭐 하는 데가 없고 일 났네 이거 아 나 그 열쇠 하나를 어떻게 찾아 없어요 뭐 이렇게 떨어질 만한 데도 없고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벌써..건전지 미치겠다. 미치겠어. 어? 잠깐만. 너는 라디에이스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참. 난감하구만. 건전지도 없고. 난감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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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감하구. 여기 아니야 여긴 절대 아니야 여긴 절대 아니야 어서오세요 내가 봤을때 그런 닉네임으로 어디가서 환영 받기는 그런거 같아요 큰일났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건전지도 없어가지고 올라가기도 너무 무섭고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거 아 이건 좀 공략을 좀 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공략이라고 치고 이건가 보다.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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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는 알겠고 추적자라니 아 위층으로 올라가 환자가 나온 곳에 들어가 오케이 마지막 주 찾고 쟤가 떨어지는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까다보면 오른쪽에 문이 있는 곳이라고? 마루 바닥에 시체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바로 열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밑에라는 건데 음 음 대략 어딘줄 알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건전지가 없어서 이쪽에 있죠 이쪽인 것 같아 뭐야 어? 여기 있다 저기네 저긴 이건데 건전지가 없네 지금 건전지가 없어서 설탕!! 설탕!!!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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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망갈꺼야 됐는데 올라가요 건전지는 없지만 아 오케이 팔로우 더 블러드 자 건전지 아 건전지 휴.. 건전지 얻었어요 자 피를 따라가라는데 이쪽인데 자 여기 건전지 있나? 좀 찾아보자 건전지 있나 건전지? 오케이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우 이제 좀 살 것 같애 건전지가 와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님이잖아 파란 거 자막 맨쌍 땅 맨쌍